방명수 씨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방명수 씨 근처 5미터 안에서 접근 중입니다 야 야 야 야 이것줄 몰랐다 이것줄 몰랐어 이것줄 몰랐어 야 너 땡기는 흐나가 나야 역시 우리 형은 우리 형 우리 형원 우리 형 우리 우리가 와! 야 너가 먹어 야 한계타그 올반도 있겠냐 다운 수업에! 넌 푸시고 삼겹삼! 푸시! 이번엔 그거 못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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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초입니다! 10초! 10초! 자, 가정적인 개그! 꽁트에 꽁트 달리기 돼, 꽁트 달리기! 형! 재밌게 달려와! 아이고! 여기 근처 가게 갖고 애교 떨고 아이스크림 한 4개만 사와! 근처 가게 갖고 애교 떨고 아이스크림 한 4개만 사와! 아니, 목말라! 왜이래! 애들이 민심이 원하잖아! 나이 멀게 아니야! 나이 멀게 아니야! 아이돌한테 물어보든가! 형이 거기까지 말게! 거기까지 말게! 거기까지 말게! 뭐 말이 맞네? 신발 벗어! 기봉이 알지! 거기까지 말게! 말이 맞는데! 나이 멀게 몰라요! 아니, 알아서! 세겹단 얘기해! 명수야! 기다릴게! 명수야! 참겨! 이게 서울구가 공구가 공원구죠! 명수가 참 잘해 서로가! 저러다가 7호님 돌아가셔! 7호님 돌아가셔! 뛰는 골이 가장 웃긴 남자 7호! 집중 관심을 갖는다! 게임 규칙도 모른 채 10분째 돌고만 했다! 이 게임 뭡니까? 이 게임 뭡니까? 아니, 어떻게 했더라? 명수야! 야, 무섭다! 야, 이건 무섭다! 야, 쟤! 하빈스턴 되게 열심히 한다! 야, 쟤 게임 좋아하네! 게임 되게 좋아하네! 두발이야! 두발이야! 와, 이 갈목이었다! 야, 무섭긴 하다! 야, 무섭긴 하다! 명수야! 너 긴장했지? 너 긴장했지? 무섭다! 제 감독을 자꾸 걸어서 오고! 명수야! 야, 나 책이 해갖고! 얼굴 뻘쭘한 것 봐! 맞아, 책이야! 형! 아, 명수! 벗는다, 벗는다! 한 발 뛰고 또 뛰어도 돼? 그렇지! 두발 뛰는 거야, 두발! 그게 두발이라는 거야! 연속으로 안 뛰어도 돼! 연속으로 안 뛰어도 돼! 온다, 온다, 온다! 수메는... 온다, 온다, 온다! 수메는 그런... 명수 온다! 수메는 그런... 명수 온다! 명수 온다! 명수 온다! 명수 온다! 명수 온다! 야, 품저를 그렇게! 야! 야! 명수야! 아니, 긴장 없어! 긴장이 오가 금수한테 신뢰가 오는데! 명수야! 딸이 먼저 신뢰하면 안 돼요, 딸이 먼저? 명수야, 잘했어! 명수야, 잘했어! 재밌다! 박수 좀 쳐줘! 명수야! 야, 죄송합니다! 딸이 먼저 신뢰한 걸 하자! 명수가 지금 이 게임 재밌어하잖아! 상생 못 이길 것 같은데! 명수야! 그렇지! 멀리 뛴다! 그렇지! 그렇지! 한 발 더! 됐다! 뒤로 가! 뒤로 가! 왜 안 들어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여기서 못 들어가면 되니까 걱정 아니야! 난 살았지! 난 살았지! 어, 형, 형! 명수야, 넘어지마 합시야! 여기서 길이도 있잖아, 길이도! 길이 쳐, 길이! 길이가 더 가까운 것 같아! 어, 형! 자, 가자! 오! 꺄아, 우아! 요새가 더 가까운 것 같아! 우아, 우아, 우아! 고아, 우아, 우아! 야, 우아, 우아, 우아! 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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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형! 어디까지 쫓아오신 거야? 형이 얘기 좀 해 나 이제 낮잠 줄 아야 돼 빨리 가, 형! 우리 다음 주에 방송 나가야 되잖아 나 여기서 잡혀야 돼?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살찐 성인이란 말도 있잖아 너 하나 잡혀가지고 이 나락 구하자 얼마 남았어요, 형? 40초 40초? 형, 미안해 형, 정말 이럴 거야? 누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안 돼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낮잠을 자야 돼 나 잠깐만 알아서 오, 아직도 안 갔어 아직도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어떻게 안 갔어 나 댄스 퇴치 다리 풀렸어, 다리 풀렸어 다리 풀렸어 자,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 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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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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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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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왜 타요? 아 왜 타요? 우리 탈 거요 아 밑에 있었는데 아! 야! 잡어! 야! 잡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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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왜 이래 진짜 줘 나눠 아 이거 나눌 수가 없어 아 이거 우리 건데 우리가 재석아 형철이다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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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지금 야! 어디갔어? 아직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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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어디갔어? 야 문이 아직 안열졌어 아 형 이게 뭐라고 팔까지 물어 동생 팔을 무냐고 진짜 미안하다 야 문 열리면 끝이야 야 야 야 죄송해요 형님 아니 이런 거 하지마 우리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형님 아 너무한 거 아니야? 동생이 지금 가방을 들고 있는데 그걸 발로 차 어 이렇게 잡지 말아 아 이러시면 여러분 아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요? 저희가 아니요 지석이 형님 내가 길이 용어를 안 가는 지 네가 형도 용어를 안 안 하는데 그러면 형이 무서워 뛰어넘어 내 길이 말하는지 지석아 뛰어 뛰어 안 돼 안 돼 어? 어? 야 왜? 아 아 명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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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계단 slightly 파스 받았어 젖도 종군 지각까지 1분이자 아 명수야! 명수야 김발 하 왕 돌아 Guide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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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뻘 빠졌어! 기뻘 빠졌어!